성우 전화한 지 몇 분 됐냐? 성우 전화한 지 몇 분 됐냐? 좀 7분 지났는데 하... 이거 아까 식품으로 오라고 한 거? 진짜로? 바로 집 근처거든요, 성우 씨 아니, 뭐 마라톤 소수도 아니면... 사모님 구미에 천하장사가 사는 거 알아요? 오... 모르는데 아, 큰일 났네? 그... 천하장사가 와요 아, 그래요? 네 4인분만 더 준비해주세요 혼자 오는데요? 네 혼자 오는데요? 4인분 아, 네 혼자 오는데, 4인분... 4인분이었는데 네 우리 3인분 시켰으니까 4인분 시키면 딱 7인분 아닌가? 아... 아, 진짜 이거였어? 아니, 어차피 4를 안 시키거든요 그렇지 4인분 시키면 4차 싫어하는 데는 합이 7인분이 되니까 아... 아, 럭키 세븐 그렇지, 행원에서 7인 4를 맞춰서 7 아, 우리 가야지 성우가 이번에 좀 잘해야 되는데 훈련을 통해서 그거를 최대한 덜어줄 수 있으면 좋지 성우, 운동 잘 되고 있잖아 아, 나 막 떨어지지 천하장사 빨리 와! 빨리 빨리 아,줘, 안돼 천하장사 빨리 와! 빨리 빨리 치켜볼는데 천하장사 빨리 와! 빨리 빨리 아,줘, 안줘, 안줘 여기 앉아. 가장 예뻐하는 소주죠. 그렇죠? 감독님 전화를 안 봤던데 아까. 윤코치 전화를 바로 봤고. 같이 있는지 몰랐지? 아니, 그게 받으려 했는데 알람인 줄 알고 정신 차려보니까 감독님처럼. 누가 봐도 핑계. 진짜 거짓말 티난다. 여친구가 내가 제가 말했던. 여친구가 내가 제가 말했던. 구미 출신의 현 천하장사 장성호 선수입니다. 구미 출신의 현 천하장사. 갈 때마다 우리 선수. 잘생겼네. 구미 살아요. 기억할게요. 기억할게요. 시킨 거 사인분 더 주시죠. 네. 이거 맛있어. 이거 맛있어. 네, 이거 맛있어. 이거 맛있어. 네.